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듣고 속히 행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들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것은 원래 주인의 어떤 재산, 자산을 관리하고 또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고 또 주인의 자식의 자녀의 교육까지 관리했던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청지기인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청지기는 성경에서의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가 감당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적으로 귀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듣는 것을 잘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 코로나다 많은 스트레스와 요인들로 인해서 분노의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지기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니스 돼야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관이나 부서나 구역, 치역에 연약한 자들을 먼저 보금으로 잘 힘주고 치유하고 원니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돼지는 말씀을 바로 행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 그리고 또 야고서 본문에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들여다볼 때는 내 얼굴이 잘 보여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바로 일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맞지, 그렇지, 은혜 받았고 내가 저렇게 해야 하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적용한다고 하고 실천한다고 하고 언약 잡고 결단 다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또 재미있는 그런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신 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결국은 이 그리스도 복음, 참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복음 누림 속에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고 이제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위만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곳곳에 보면 이 그리스도 복음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직이는 단순히 내년도에 어떤 뭘 맡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 여러분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 받은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자의 청직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것이고 갈등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할까 도망갈까 정말 사단에게 속는 유혹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시험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에 드릴 준비를 해서 모리아산으로 아침 일찍 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순량을 예비해서 이제 구원해 주셨죠.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단에서 또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은 이 성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와 갈등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순량을 예비하셨듯이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완벽하게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일과 사건 가운데 예수가 모든 문제결자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상을 바치라는 말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 걸고 내가 약속해 줄게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해 주신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뭐 셀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히브리어로 제라인데요. 바로 후손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장차 나타날 번성하게 될 열두지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후손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그리고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문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전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난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확장해서 바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하면 이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생명들이 계속해서 이제 번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장에 임금노릇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또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과 제자 랩런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의 근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씨앗의 축복을 누리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시험과 갈등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축복이죠? 바로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업 잘되고 내 자식 잘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산업과 우리 가정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시험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복 주시지 왜 꼭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 놈이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보시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더 큰 축복을 줬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셔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전하여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거는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릇이 준비되므로 2, 3, 7보고마의 지역으로 더 큰 복을 누리는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오미크론에 최초로 걸렸던 목사 부부의 거짓 진술로 인해서 우리 한국 전체가 또 한 번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내 수준, 능력, 인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수준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수준이에요. 아브라함 수준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할 때 이미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스케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온전한 예배 또 현장 예배 승리하면서 그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듣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24 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이 강단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보고마 본당원당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